이제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한 식구가 당분간 돼야 되는데 저는 오케스트라의 지휘할 때는 반갑습니다. 그러면 단원들이 전부 할 이걸로 이렇게 악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뭘 하는 게 좋을까? 뭐 좋은 아이디어 있나요? 성난세 만세. 알자 알자. 그래서 저는 문득 한 번 생각을 했는데 좋은 아침이군요. 주님은 조아이. 그, 조저이. 일단은 조아이가 괜찮아요. 조아이 하면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. 어때요? 통과합니까? 이제 제 생각에는 어떤 분은 많이 연습하고 어떤 분은 조금 다양한 경우겠지만 일단은 우리 한 번 이 지금 곡을 한 번 해보겠어요. 과연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. 파를 주면요. 베이스 소리를 팍. 팍. 됐어요. 그 다음 패너는 도예요. 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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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다 낫군요. 자 다같이 첫음 안내해봅시다. 셋 넷 땡큐 그렇게 크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 그럼 크게 해봅시다. 할 수 있는대로 셋 넷 네 마무리할 때도 이러지 말고 동시에 네 앞부를 못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? 누구에요? 예? 누가 못 보는거에요? 많이 한번 플루시 플루시랑 한번 둘이 해보세요. 아 아니요 아니요. 자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시작 계속합니다. 계속합니다. 자 예 미스 미스